1.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분이 공직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처음 출발은 아주 의의양량하게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고 초심 처음 시작하던 그런 마음이나 의지를 갖고 꾸준히 이렇게 추진되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참 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참 지금처럼 민감한 7월 7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성상납과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런 시점에 이준석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뜻한 본인은 또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춘천시장선거 또 오세훈 씨가 주인공이었던 서울시장선거에서 서초구와 용산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처음 다룰 기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법 부정 그리고 비리사건 의혹사건에 대한 그런 수사가 매일 보도가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노예한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진 목포시의 지역구를 뒀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그런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씨를 그렇게 등용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특히 이제 두 번의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또 무슨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박지원 씨가 그동안 대북 불법 송금권과 관련해서도 감옥에 한번 들어갔고 그러나 평생을 되돌아보면 요리송 지리송 참 요령껏 잘 이렇게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재직기간 중에 저지른 그런 불법과 관련해서 아마 정언을 한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박지원 씨가 과연 제대로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른 신문들도 좀 보도를 했습니다만 동아일보가 가장 상세하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 서해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씨와 그리고 서훈 씨를 고발했다 그리고 혐의는 첩보 무단 삭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그리고 조사 강제 종료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뒤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한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이 그렇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도 피격 관련된 군사 기밀 삭제를 한 혐의로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아마 대상에 오르는 모양입니다 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폐기지시 정황을 포착했다 관직에 가게 되면 참 조심을 해야 되죠 관직에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졸지에 그냥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소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깊게 관여된 혐의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백운규 전 장관권을 보더라도 공직자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칙과 합법에 따라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크게 당하는 경우가 생기죠 대개 전통적인 관료 출신으로서 고위적이 오른 사람들은 정권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은밀히 했던 그런 일들이 발각돼서 자신의 공직자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잘 두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어쩌다 이제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들은 그냥 임명권자에 대해서 또 보답을 해야 된다 보은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맞물려 가지고 과도한 충성을 바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훗날 엄청나게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양대 교수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됐던 백웅주 씨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냥 대학 교수를 지냈으면 무난하게 지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과잉충성을 보이다가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일단 결제자는 자기니까 책임을 전체 자기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항정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문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하고 관련해 가지고 혜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혜미가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0년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혜미 등으로 박지연 전 원장을 고발했고 또 국정원은 당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지연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고 또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탈북 어민 광제북송 관련해 당시 합동수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혜미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탈북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5일 만에 끝나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르게 판단하는 관련해서는 서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민감한 군사 기밀들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고 군은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안대를 씌워가지고 본인들도 모르게 귀순 의사를 분명히 필요하게 했습니다 불구하고 두 명의 그런 대한민국을 찾아온 그런 어민들을 그냥 위로 북송시킨 그런 사건의 서훈시와 관련된 서훈시는 지금 또 해양수산부의 그런 서해 피격당한 이대진 씨의 그런 죽음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그런 의심의 대상 의욕의 대상이 지금 미국에 출국한 그런 상태죠 어떻든 두 사건이 시시비비가 낱낱이 가려져가지고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삶에서 여러분 좀 오명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치사한 짓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치사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꼭 법의 테두리나 이런 것을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았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참 한 인간으로서 필요한 거죠 좀 당당하게 사는 거 그와 관련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이른바 임금주도 성장 부산의 부경대학 교수로 있다가 일약 출시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수색을 지냈던 홍장표 홍장표 씨 이번에 사표를 내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건도 여러분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때 선거가 끝나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패배가 그냥 결정되면 그와 동시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것은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좋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무총리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른바 인금주도 성장을 주도한 사람이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저리 주저리 뭐죠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납발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법을 바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사표를 던지니까 사람 꼴이 참 말이 아니죠 홍장표 씨가 아마 1960년나 61년생 60년 정도 생이 될 겁니다 나이 60줄이면 세상의 물리라는지 도리 같은 걸 알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뭐죠 전 정권에서 핵심적인 브레인을 맡았으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그만둬야 되죠 세상에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여러분 펼칩니까 돈 뿌려서 성장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칠 수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학설을 가지고 그냥 그걸 팔아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요직 요직을 다 거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만두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제 사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중앙일보가 일면 사슬을 다른데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씨 진작 물러났어야 됐다 남자들이 왜 이렇게 치사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굳이 남녀 성별을 가리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남자들이 그냥 쪼다 같아가지고 남자들이 뭡니까 아주 엉터리가 돼가지고 한국 역사 전편에서 고생한 흔적들이 참 많죠 아니데옵니다 뭐 아니데옵니다 전하 이렇게만 하다가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살면 안 되냐 이야기죠 돌아갈 때도 있고 이제 북영대학이라는 그런 대학 교수를 하다 왔으니까 60세 정도 되면 이제 한 4년 정도 교수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평신 교수를 했으니까 편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러날 것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꼭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한득수 총리가 있냐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하냐 마저 못해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물러나는 그런 꼴이 말이 되냐 이야기죠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행핀없이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야기죠 그냥 자기 경력의 한국개발연구원 자기 능력에 과한되지 않습니까 북영대학 교수를 하다가 첫 경제수석을 하고 임금주도 성장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나라 전체를 뭐죠 도탄에 빠뜨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으니 불구하고 뭐죠 자리를 계속 눌려서 법정기한까지 있겠다 이 말이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람이 꼭 법이나 윤리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양심이란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뭐죠 인명직적은 물려나야 되는 거죠 그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쪼다처럼 사느냐 이야기죠 나이 남자 육심이 뭡니까 뭐 알 거를 웬만큼 터득한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살면 안되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아버지 않게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이래 이